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근래 우리 주변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기이한 일은 황금 어장터를 뒤집어 엎는 풍력발전소 건설입니다.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를 세우고 전국 산야에 태양강 패널을 깔아 제치는 이번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서 바다의 황금 어장을 폐호화시키는 풍력발전소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국민 다수가 탈원전을 반대하는데도 덜은 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금 어장은 그야말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무예서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천년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바다 위에 세계 최대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어민들의 권익과 관계없이 이것을 밀어붙일 그런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는 연근의 어장 가운데서도 황금 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예의도 면적의 40배 가까운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력단지가 건설되면 어장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정부와 사업자의 계획대로라면 총 75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는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영국의 윌리 익스텐션의 659메가와트급보다 규모가 큽니다. 조상 대대로 고개를 잡아온 어민들에게는 날베락과 같은 일입니다. 통영, 거제, 남해, 하동 등 7개 시군의 어민 2천여 명이 지난 10월 30일 날 대규모 시위를 통영시 인근에서 개최했습니다. 욕지 앞바다의 조업권을 가진 어선은 1만 2천여 척에 이릅니다. 두고두고 우리뿐만 아니고 후손들도 무예 수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장을 황폐화시키면서 대책 없이 풍력발전소를 밀어붙이는 이런 참으로 기이하고 회귀망측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이한 일은 북한의 방사포,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른바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입니다. 11월 1일 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갖추게 되었다. 평남 순천에서 동해상으로 쏜 방사포 두발은 비행거리가 370km, 해발고도가 90km입니다. 맹백하게 대한민국을 겨냥한 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정감사장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발사는 남북 간 상호군사적 군상의의로 검지한 9월 19일 판문접 합의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 행보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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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기해한 행동입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친북 행위를 거두드릴 날은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소미아 파괴의 헌재 판결입니다. 보수 변호사단체와 예비역 장성단 모임인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각하라는 것은 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측은 대통령이 권력통제장치인 국무회의나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를 통해 구성한 국회의원들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소송 제기한 측에 대해서도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견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에 신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고 한미동맹의 균열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만 이런 맹백한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현재는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결정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간 협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설례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기이한 대통령이 등장해서 기이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제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고 지소미아 종결 이전까지 유지할 것으로 동맹국뿐만 아니고 한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의 다수가 예상했습니다만 대통령은 명백한 이유를 설명한 것도 없이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단 한 번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 판결을 존중해야지만 사법부마저 기이한 쪽을 항해 나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4일자 정신 차리라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똥강아지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닉네임이 아주 특이하네요. 이 나라가 과거에 집착해서는 발전이 안 된다는 것.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이 힘들어진다는 것. 현 정권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력과 그 무한한 지속성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익이란 것이 너무 질기고 강하죠. 오래오래 권력을 단맛을 보고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탈원전, 태양광, 풍력광 이런 걸 주장할 때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을 일으켜야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 같은 추측은 다음 정권이 됐을 때, 정권이 바뀌게 되면 태양광 사업이 왜 추진됐고 누가 이익을 누렸는지 그런 부분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탈원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강아지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질문과 댓글을 낭비하실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데 주춧돌을 까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